안내앱 주가 급등을 틈타 JP모건이 1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JP모건 증권은 지난 18일과 21일에 안내앱 주식 46만여주를 매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JP모건의 안내앱 지분율은 지난 17일 5.38%에서 0.79%로 줄었습니다. 17일과 21일의 안내앱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JP모건이 3거래일 사이에 실현한 차익은 약 108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안내앱은 최대 주주인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의 국무총리 후보살 때문에 주가가 급등해 24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17% 급락해 마감했습니다.